헌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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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이렇게 허역해서 어떻게 해? 그러니까 이렇게 범인 역할이나 하고 있는 거 아니냐? 아! 헌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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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그거에다가 좀 출신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죠 제가 다하겠습니다 안전은 한선 путás이 weet 역시도 나랑은 제맛아 여기서 어때요? 잘 어울려요? 아름다우십니다 뭐 한 팀이잖아 훈련 받아야지 같이 난 좀 안 하면 안 되냐 우리 한번 네 잠깐만 인터뷰의 수 있을까요? 저기 몸 좋은 분 먼저 뒤에 젊은 분 먼저 어려움이 필요해 민심이 들면 출동하고 보자 이 새끼들 분명히 다른 게 있어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사고 칠까봐 나도 진짠해 여기서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게 왜 부러져 근데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? 1톤 거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골목 구멍 가게입니까? 이 아름다운 한 방에서 범죄를 저지는 분들 저희가 꼭 범거에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